한자성어 관선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불지활아 부처님이 나를 살린다. 간단하죠? 부처님이 나를 살린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도 한자성어에 맞게 찾았습니다. 온양원천은 관세원보살 가피로 시작됐다. 여기에 맞추어서 시약관세원보살, 약을 베풀어 주시는 관세원보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원보살님은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가지신 무소 불통의 주인공이십니다.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하여 중생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중생으로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신체의 불편함, 몸의 병인데 관세원보살님은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극정성 관세원보살님께 기도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알뜸병이 사라졌다는 영엄담은 얘도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생들에게 약 또는 약에 준하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관세움을 시약관세원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시는 준다, 베푼다 그런 뜻이 있는 시자입니다. 베풀 시자입니다. 관세원보살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33가지 몸을 놔두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시약관세원보살입니다. 시약관세원보살님이 그림으로 그려질 때는 중생들에게 무엇을 좀 해 줄까 하는 고민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림을 좀 잘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시약관세원보살님과 관계되는 이야기 하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충청도 땅에 부척이나 가난한 전른발이 높아가 3대 독자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난한 살림을 하면서도 노파는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덧 아들이 혼기를 맞게 되자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노파는 매팔을 와 사방팔방으로 혼처를 구했으나 자리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문도 볼 것이 없고 살림도 넉넉치 못한 데다가 시어머니마저 전른발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딸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다리를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노파를 측은하게 생각한 중매쟁이는 좀 모자라는 처녀라도 그냥 며느리로 맞겠다는 다짐을 받고는 아랫마을 김첨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는 코찡찡이 딸이 있었기에 말만 꺼내면 승사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김첨지는 다자고자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그런 말을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도 마시오. 원, 아무리 사위감이 없기로 서니 전른발이인 홀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어떻게 딸 자식을 보내겠소? 중매쟁이는 이렇게 퇴짜를 맞고 이번엔 황영감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에는 팔 한쪽을 모서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딸에게는 노파의 아들이 오히려 과분할 것 같아 자신만만하게 찾아갔습니다. 황영감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 딸과 정혼을 하자고요? 한동안 눈을 깜빡이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황영감은 엮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너무 황성해서 그러시오? 황영감이 답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팔을 모서는 내 딸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엔 장애인들만 모였다고 남들이 얼마나 놀리겠소? 이리하여 중매쟁이는 그 집에서도 퇴짜를 맞고 전른발이 노파를 찾아가서 중매할 곳이 없다고 포기 선언을 하였습니다. 전른발이 노파는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며 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관음기도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하나뿐인 우리 아들의 짝을 인연지어 주옵소서, 관세음보살님. 노파가 온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기 백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피로가 사여 깜빡 잠이 들은 노파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성은 지극하나 순서가 틀렸구려 그대의 아들이 장가를 못 떠는 까닥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터 아들 장가를 걱정할 게 아니라 자네의 두 발을 고치시오. 나에게 두 발을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꿈에서 깬 노파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싶어 다시 새로 발언을 하고 백일 관음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이놈의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 관세음보살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백일기도 회양날 관세음보살님 꿈을 또 꾸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기도정성에 간복하여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내일 마을 앞 들판에 다리를 짤뚝거리는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앉을 것이니 그 학의 모양을 잘 살펴보라. 그러면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니라.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저녁 해가 질 무렵 하얀 하간마리가 어디선가 헐헐 날아와 농 가운데 앉았는데 꿈속의 관세음보살님이 말했던 것처럼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학은 앉은 자리 근처를 뱅글뱅글 돌면서 껑충껑충 뛰기만 하였습니다. 노파는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사흘이 지나자 그 학은 언제 다리를 절었느냐 하는 듯 두 발로 빠르게 걸어다니더니 갑자기 힘껏 땅을 박차고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노파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급히 학이 뛰면서 맴돌던 논뚝으로 쩔룩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논에서 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 생각한 노파는 자기의 발을 물속에 담부어 보았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잃었습니다. 뜨겁지만 이 물에 계속 담보면 발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담그는 시간을 많이 하려고 애를 서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를 10일 되던 날 신통하게도 노파의 절뚝거리던 발병이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노파는 너무나 기뻐 아들을 부둥켜 안고 등실등실 춤을 추었습니다. 노파는 그 뒤로 매일처럼 관세원 보살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아들 혼사에 대한 소원을 관세원 보살님께 빌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위한 100일 관음기도가 끝나자 혼산말이 오고 가고 드디어 노파는 그토록 소원했던 참하고 예쁜 며느리를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바로 펄펄 끓는 물이 나온 이곳 이 일이 온양원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자식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의 기도라도 오로지 관세원 보살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기도할 때는 급한 것부터 먼저 발언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기도할 때는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기도 응답은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끝내 성취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불자 되시길 바랍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반드시 부처님 응답이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상보살 한글자막 by 한효정